뭐야? 하이파이브야? 너희에게 장난감을 하사하지 장난감 왔다 너희의 최애 페이블릿 갖고 싶지? 갖고 싶어 너는 갖고 싶다 안돼 쉽게 주면 안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강아지들은 양말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? 주인 냄새가 있어서 발냄새가? 갖고 싶어 발냄새 좋아하는거야? 김치패닉스 뭐야? 왜 섬서? 왜? 두부도 갖고 싶어 두부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싫어? 두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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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두부도 양말 좋아해? 아니 김치가 좋아해 김치가 좋아해 김치가 좋아해? 김치는 재밌으니까 두부 먼저 가져가 두부는 잘하고 버린다 두부 양말? 김치만 좋아해 김치패닉스 두부 두부 양말 좋아? 김치 지금 패닉상태 네 양말은 김치 제 양말은요 김치 제 양말은요 자 정지했어 뭐야? 하이파이브야? 뭐야? 뭐야? 뭐하는거야? 하이파이브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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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 여깄어 뭐야 어? 김지 김지 왜이래? 김지 왜그래? 김지 뭐야? 왜? 갑자기 신났어 갑자기 신났어 김지 김지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냄새나 난 양말 김지 좋아해 신장 김지 점점 밤 되면 밥 히트 손 두 분 부어 두 분 부어 두 분 부어